안녕하세요. 저는 퇴즈어학습지 비닐과의 소명한 비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갈롬인가 배우분을 보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해적 도끼도 기파를 연출한 김종호입니다. 신나고 즐거운 가족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해적들이 부문을 찾은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소중한 부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적 도끼비기반에서 우무처학과를 맡은 강하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관이 약간 고래 뱃속처럼 생겼어요. 그죠?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었겠네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에 진짜 귀한 시간 저 끝자리까지 가득 메워두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SNS 다 켜셔가지고요. 샵 달고 해적 도끼비기발 한 번 보자 두 번 보자 세 번 보자. 그리고 친구 아이디 하나씩 태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 해적이라는 영화가 본인의 스타일에 조금 안 맞았다. 그러면 죄송한데 잠시만 조용히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정식 개봉인데 이렇게 미리 극장 모셔가지고 우리 영화를 먼저 봐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1월 달에 개봉하는 처음 개봉하는 한국 영화 대작인데요. 우리 영화도 잘 돼서 22년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더맨도 700만 넘고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펭귄 나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극장에서 여러 시 극장 영화 보고 같이 웃고 스트레스 풀리고 참 좋잖아요. 요즘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스트레스 회적으로 잘 푸시고요. 아무쪼록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은 배환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열렬한 환호, 호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일요일 귀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영화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말씀 한마디 조긍청 한 줄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하거든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 저희 영화라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영화 개봉하기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좋은 말씀 한마디 주변에 해주시면 개봉하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남은 일요일 주말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